아 아 아 아 그래도 존나 인성 노답은 아닌가 보다 지쳐지도 모르고 남 걱정은 너 이거 누가 이래? 너희들 때문에 지금 다쳤다 진짜 존나 아프다 어?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잖아 경신이 말을 해도 못하더라 누구도 못하더라 아직은 개우리야 아직 현수야 차였어 차였어 진짜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반갑게 인사라도 해줄까? 해야지 지금까지 다 더 있어 이딴 걸로 사람 헷갈리니까 도대체 왜 그만 알아봐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렇게 만났으면 더 그래도 잘 지내려고는 물어봐야지 살았으면 됐잖아 다행이다 버티고 있었어 난 죽어 지고 있는 거죠 오빠가 내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자꾸 사라지는 것도 다 대파내 오잖아 이제 지켜주려도 지금 뭐 하세요?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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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까?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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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가 등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버텨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번엔 다시 돌아오지지 네가 내 마지막 관객이었으니까 내가 공감해주더라 너의 잘하네? 너의 잘하던데 세상에 이 모양이 꼬라진데 어차피 봐줄 사람도 없잖아